올해는 올해는 선생님이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이 몸이 안 좋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건강을 조심하시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삼재시거든 그리고 삼재를 또 떠나서 올해는 올해부터 인간의 속을 썩어서 건강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이동도 하지 마세요 이동하지 말라고 나와 여행 뭐 돌아다니는 괜찮고요 도대는 것도 좀 자제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두 번 갈 거 한 번만 가세요 올해는 내 몸이 고달프고 내 몸이 아프다고 나왔어요 그러고 예 지금도 몸 그니까 몸이 아파 지금도 현재도 지금 안 아픈 건 아니에요 몸이 아파요 응 그니깐 더 아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삼각지 같은데 가지 말라고 나오시니까 삼각지 또 가지 마세요 하긴 뭐 가지도 못하시겄네 아퍼서 차에서 갈 때는 다 다니고 그랬는데 응 그냥 부주만 하세요 네 부주만 하시고 그러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네 생일밥도 잡지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뭐 이동 이동은 이동수는 안 보여요 음 이동수 이사간 그런 생각은 하진 않고 네 생각을 안 하신다며 네 이동할 그런 저기는 없어요 네 그니까 이동수는 안 보인다고 네 근데 뭐 문서 같은 거는 잡을 일이 있는데 문서 같은 거 잡을 일이 있거든요 근데 좀 오래 좀 더 있다 내년에 잡으세요 만약에 잡을 일이 있으면 문서 들어오면 문서 뒤로 그런 뭐 저기는 없는데 네 그니까 좀 더 이따져 가시라고 만약에 만약에 들어오신다라면 네 하 아 아이고 신경이 한창 예민하게 계셔 그래요 예 예민하게 계셔 항상 예민해서 뭐 오래 오래 져 가시려고 1년 운소 보시려고 나는 나대로 저기하고 또 그인 66세 지금 같이 계세요? 맨날 투덕투덕 하시는데 지금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 이은 인연이 끝났다고 나오는데 너는 너 나는 난데 좀 느시길래 물어보시는 거야? 원래 안 맞으시거든 잘 안 맞으신다고 부인하고 그렇긴 한데 혹시 부인이 네 사람이 혹시 있나 남자가 있나 해서요? 네 네 네 사장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런 말은 누군가 할 수 있죠 근데 사장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엄마도 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 다 귀찮아 있는 것도 떨판이야 지금 다 귀찮아서 사장님이 이제 혹시 여자 저기 남자 있나 이렇게 저거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은 다 몸이 다 귀찮아 여기 엄마는 있는 것도 다 귀찮아서 뛸판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4월하고 10이잖아요 작년 그 작년부터 3년 전부터 지금 3, 4년 됐어요 이 엄마가 몸이 슬슬 아프기 시작한 게요 그래서 있는 것도 다 귀찮아서 뛸판이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뭐 아프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안 보이는데 예 올해는 올해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제 해보게 할 거예요 올해부터 알고 지내는 신분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다지 그냥 알고 지내는 것만 있지 뭐 그렇게 연인 사이는 아닌 거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올해 이분이 허리 다치실 일이 여기 여기 엄마가 허리 다치실 일이 있으니까 뭐 인간 같고 속 썩고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친구 사이고 뭐 그런 사이 같아요 결혼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남자 있나 없나 그것만 확인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알고 지내시는 분이 있어요 아들은 아들은 올해 올해 이 아들 내미 좀 조심해서 구설 수 있어요 구설 수가 관제가 좀 있어서 인간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인간을 좀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 근데 아이고 이 아들도 좀 올해 당년까지만 해도 좀 잘 돼야 되니 올해는 좀 답답하다 이렇게 나오네 좀 차를 조심하고 인간을 조심하라고 나와요 인간을 조심해야지만 인간 사가 껴서 자꾸 마가 껴서 자꾸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길 것 같아요 이분은 5월달 6월달에 많은 투자를 얻다가 투자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나오니까 금전이 자꾸 나간다고 소리 나와요 다른 거는 그 그것만 사람만 조심하면 괜찮겠어요 이분 아들 내미는 지금 내가 봤을 땐 칠팔월 달쯤에 차 사고 한 번 있고 구설 수가 자꾸 따릅니까 그것만 좀 금전이 자꾸 나갈 때 차 때문에 금전 나간다 소리 나와요 차 때문에 네 인간의 구설이 따서 인간의 구설이 따서 좀 조금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대하는 게 조금 힘들다고 나와 지금 회사 다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회사에서 좀 인간의 구설이 좀 따르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죠 조심하라고 나오니까 그럼 다 안 좋네요 아들 내미는 작년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운이 조금 안 좋아요 구설이 따라요 구설이 따라서 잘못하면 이동할 수도 있어요 이동할 수 있으니까 조금 구설을 그거를 조금 저가 아들 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머리도 좋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는데 뭐 진급을 갖고 뭐를 회사에서 뭐를 갖고 계시는데 자꾸 주위에서 구설을 딴다고 그래 그것만 오해 올해만 잘 넘기시면 괜찮으실 것 같은데 좀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나오기를 지금 구설을 조심해라 그래 사람 구설을 조심해라 이렇게 나와 사람하고 자꾸 부딪혀 며느리하고 궁합 같은 건 괜찮나요 원래 범대하고 닭대잖아요 그죠 닭대하고 범대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자꾸 마찰이 있죠 마찰이 있는데 올해는 잘못하면 더 마찰이 더 생길 것 같은데 벌써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마찰이 있어서 그게 좀 그래요 실경을 많이 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럼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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